연초증시 호조세와는 달리 금융당국의 깐깐해진 규제로 주식발행 시장에선 때아닌 뒤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시장에서는 기존 기업의 금융당국이 이전엔 없던 엄정한 잣대를 대고 있는 한편 기업공개 시장의 경우 상장예비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정신고 요청으로 상장일정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3월 5일 현재 신규상장예비심사에 통과한 기업은 스펙주를 제외하면 13곳으로 이중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받은 곳은 7곳에 달합니다. 당국의 기준이 엄격해진 이유는 지난해 파두사태로 인한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정정요청을 받은 D&D 파마텍과 오상엘스케어, 민테크, INBDX, KNR 시스템, 엔젤로보텍스, 사면 등 7개 기업 중 사면을 제외한 6개 기업은 3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엄정해진 시선은 비단 IPO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시장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진원 생명과학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부터 증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경기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예정된 길이 전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며 다만 사업 강화를 하더라도 총선 같은 국가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이상 불확실성이 해결된 상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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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